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오늘은 42부터 45가지 강의할게요. 자료 필요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이번 자료는 제가 100의 질문 준비했어요. 유튜브에서 공개 볼 수 있는 것은 50가지예요. 나머지는 자료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4급 통과하려면 제 4부분을 많이 외워야 돼요. 최소도 100의 이상 질문을 많이 보고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41. 너 매일 아침 밥을 드세요. Josheline, 아침 밥, 똑같아요. exam, 아침 밥, EVERY resistor 먹어요. 저는 항상 아침 밥을 복을 먹어요. 매일 아침 밥을 먹어요. 매일 나을 때는 항상 Frankfurt 어서 먹어요. 매일 아침 밥을 먹어요. 매일 아침 밥을 먹어요 不吃早餐会让我没力气工作 아침 밥을 안 먹으면 会让我 나한테 나에게 뭐 뭐 할 수 있습니다 没力气,力气,力气 힘요 힘 기운도 돼요, 힘 기운도 돼요 工作, 아침 밥을 안 먹으면 일할 힘이 없어요 不吃早餐会让我没力气工作 早上起来,一杯牛奶,一杯咖啡,一个面包,一个鸡蛋,一个香蕉 早上起来,一杯牛奶,一杯咖啡,一个面包,一个鸡蛋,一个香蕉 早上起来,起来 일어납니다, 아침 일어납니다 一杯牛奶, 우유 한장 一杯咖啡, 커피 한장 一个面包,拌 한 개, 빵 하나 아침 음식 풍부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보세요,早餐, 아침 밥을,越 풍부하, 여기,越 앞에 주워 넣어주세요 越腿 형사, 동사부터 수술이세요 越 앞에, 내 명사, 주우루 주워요 身体越健康,早餐越 풍부,身体越健康 越健康,越早餐豐富,越身体健康 아니구,早餐越 풍부,身体越健康 一個 주워 처리, 와 형용사, 처리, 처리 기억해 주세요 주워,越 형용사, 주워,越 형용사, 이렇게 나오세요 早餐越 풍부,身体越健康 一日三餐很重要 一日三餐很重要 一日三餐, 사자송어처럼 기억해 주세요 하루 세기,一日三餐 重要呢, 중요하다 如果不吃早餐,容易生病 如果不吃早餐,容易生病 아침을 먹지 않으면, 평이 낙기 싫다 如果 만약,不吃, 안 먹다 早餐, 아침,容易, 쉽게, 뭐 뭐 할 수 있다 生病, 평에 거리다 如果不吃早餐,容易生病 아침 먹지 않으면, 평이 낙기 싫다 我每天都吃早餐 不吃早餐,会让我没力气工作 早上起来,一杯牛奶,一杯咖啡,一个面包,一个鸡蛋,一个香蕉 早餐越丰富,身体越健康 一日三餐很重要 如果不吃早餐,容易生病 好,四十二 你常常去动物园吗? 你常常去动物园吗? 常常 자주 항상去하다 动物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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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가세요? 我小时候经常去动物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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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을 많이 다닙니다 자주 갑니다 常常经常 똑같아요 常常 구호 형식에서 많이 나와요 经常 강조는 말투에 많이 나와요 바꿔서도 괜찮아요 我小时候 어렸을 때经常常常常去动物园 자주 갑니다 现在 부어 Housing aires how to go beş Boss 漂亮, 별로 비싸지 않나요,不怎么贵, 별로 먹지 않나요, 자주 안 먹어요,不怎么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화 자주 보세요,不怎么看, 얘기해도 돼요, 지금은 잘 안 가고, 동물원里的 동물也越来越少了, 동물원에서도 동물이 첨첨이 적어지고 있어요, 동물원, 동물원에,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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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들이 잘 varsa 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날지는 것 같아 다른 만큼 기어 inferiore 더 맛있 villagers teu 아쉽게 잘 powiedział 마쥐면 를 항상 같이 있어요 마えば 를», 다 날리던 적절 이 건 district 말하자면 받지 마세요 越来越少了 총총이 초고지다 타먼 배 관자 롱지리 没有自由 很可怜 타먼 배 관자 롱지리 没有自由 很可怜 타먼는 동무들이에요 예를 배 뭐 뭐에게 뭐 뭐에 당하다 관 관 관 가치다 가치다 관 관 관 가치다 닿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치다 관자의 어디에 가치다 롱지 롱지 이런 것들 다 롱지요 사진 보세요 没有自由 没有自由 自由는 자유에요 没有自由는 자유롭지 않다 자유 없다 很可怜 타먼 배 관자 롱지리 没有自由 很可怜 예를 우리에 간쳐 자유롭지 못해서 타먼 하다 如果有机会的话 我想去非洲大草原 看看真正的野生动物 如果 有机会的话 我想去非洲大草原 看看真正的野生动物 기회가 된다면 아프리카 대추원에 가서 진정 야생동물을 보고 싶습니다 如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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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机会的话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만약 기회 있다면 만약 如果 的话 타먼 야 뭐 뭐 명에요 有机会 기회 기회 있다 만약 기회 가 된다면 기회 가 있으며 我想 我想 去 非 洲 非 洲 아프리카 아프리카 非 洲 大草原 대추원 草原 대추원 你要 대추원 大草原 대추원 看看 真正的野生动物 真 真 真 진정 한 진정 야생동물을 보고 싶습니다 如果 有机会 的话 我想 去 非洲 大草原 看看 真正的 野生 동물 我觉得 让 动物 自由的 生活 在地球上 才是 对待 动物 最 最好的方式 이래서야 才是 이래서야 뭐 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래서야 对待 대하다는 뜻이에요 동사 对待 대하다 대하다 동물 最好的 제2 가장 좋은 방보 입니다 방식 방보 方式 명사 방식 방보 方式 我觉得 让 动物 自由的 生活 在地球上 才是 对待 动物 最好的 方式 저는 동물 들이 지구 上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물 대하 는 가장 방보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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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常常去動物園嗎? 我小時候常常去動物園,現在不怎麼去了。 動物園裡的動物也越來越少了。 它們被關在籠子裡,沒有自由,很可憐。 如果有機會的話,我想去非洲大草原看看真正的野生動物。 我覺得讓動物自由地生活在地球上,才是對待動物最好的方式。 好,下一個,43 你喜歡喝茶嗎? 你喜歡喝茶嗎? 茶喜歡喝茶嗎? 喝茶,喝茶呢,茶喝酒喜歡喝茶嗎? 喝茶,茶喝酒喜歡喝茶嗎? 你喜歡喝茶嗎? 質問簡卻會有機會的話, 你喜歡喝茶嗎? 質問簡卻會有機會的話, 兩句文章會有機會的話, 兩句文章會有機會的話, 喜歡? 然後,茶很好喝? 這個까지 얘기하거든요? 那就不行,這四部分, 최대한 많이 얘기해주세요。 我喜歡喝茶, 我喜歡喝茶, 拿茶的喜歡喝茶, 茶對身體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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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茶對身體好, 對某某好, A對B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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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茶對 Survival 喝茶茶 마시다,能 할 수 있다,促进消化,促进消化,促进,促进하다,消化,促进消化,促进消化,促进消化,促进消化,促进消化의 도움이 됐다, 还能提神醒脑,还能提神醒脑,提神呢,重新 차리다,提神, 醒脑呢, 무리를 박아지다,醒脑, 喝茶能促进消化,还能提神醒脑, 促进消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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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활기차다 매天早晨 아침 早晨呢 早上 도가 돼요 早上 早晨 喝一杯茶 一杯茶 茶는 차에요 한장 一杯 一整天 하루 종일 하루 종일 一整天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빠요 一整天很忙 하루 종일 피곤해요 一整天很累 하루 종일 하루呢 이天요 이天 하루 종일은 이整天 또 연치 만만 연치 만만 연치 만만 활기차다 연치 연치 단어는 일본고에서도 많이 나와요 활기는 뜻이요 연치 만만 같으게요 만만은 같으차다 연치 만만 활기차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치 만만 얘기하면 하루에 좋은 에너지가 계속 옆에 있어요 어 상괴하다. 입에 냄새 없다는 뜻이에요. 코치 칭싱 치약 광고 많이 나오는 광고 단어 광고 이야기는 코치 칭싱 코치는 입에 냄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 냄새 나 요코치 요코치 우리 강아지 요즘 요코치 칭싱 상괴하다 코치 칭싱 칭싱 유퀄 기분이 유쾌하다.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和朋友 见面.喝一杯茶. 코치 칭싱. 칭싱 유퀄 我的生活 离不开 차 나 상괴는 차를 떠날 수 없다 离不开 뭐 뭐 떠날 수 없다요. 뒤에 떠날 수 없는 동사이나 명사로부터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离不开手机 한 두 분 요즘에 한 두 분 빠지면 못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离不开 수지 离不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离不开 离不开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에 더워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离不开 콩텨 이렇게 해주세요. 我的生活 离不开 차 요거는 저의 장애요. 저 맨날 차도 마셔요. 차 없으면 못 살아요. 정신도 없어요. 好 43 你喜欢 喝茶吗? 我 喜欢 喝 茶 茶 对身体 很好 喝 茶 能 促进 消化 还能 提神 醒脑 每天早晨 喝一杯 茶 一整天 都元气 满满 和朋友 见面 喝一杯 茶 口气 清新 心情 愉快 我的生活 离不开 茶 44 工作中 你 常常 和别人 合作吗? 工作中 你常常 和别人 合作吗? 工作中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일할 대 你常常 차주 和别人 合作吗? 别人 다른 사람 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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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 较 较 较 较 较 회사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사 같이 일 하다는 대신 合作 合作 和你 合作 很开心 很高兴 和你们 公司 一起 合作 이렇게 合作 愉快 合作 愉快 이렇게 我的工作 不常 和别人 合作 我的工作 不常 和别人 合作 제 일 는 不常 자주 默默하지 않다 常常 반대 말 不常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不常 常常常 常常 자주 많이 默默한다 不常 많이 안 해요 和别人 合作 다른 사람 과 협력 하다 합작 하는 뜻이에요 我的工作 不常 和别人 合作 제 일 는 다른 사람들 과 잘 협력 하지 않나요 我 一个人 也 能 做 我 一个人 也 能 做 저 혼자 서도 할 수 있습니다 一个人 혼자 一個人 吃饭 혼자 밥 먹어요 一个人 运动 혼자 운동해요 现在 很多 工作 都能 自己 完成 现在 很多 工作 都能 自己 完成 지금 많은 일 都 할 수 다 모든 现在 很多 工作 都能 自己 完成 지금은 很多 많이 工作 일 都 다 能 할 수 있다 自己 스스로 혼자 자신 完成 완성 완성 하다 지금은 많은 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자신 스스로 의미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동사부터 스스로 있어요 一个人 와 自己 어떤 한국어 번역 다 혼자 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이 글은 항상 외롭 는 느낌이 있어요 혼자 밥 먹어요 이 글은 출 饭 커피 마셔 이 글은 그 카페 약간 불쌍한 느낌이 있어요 친구 없어요 왕따 이 글은 이렇게요 근데 지지는 능력 능력 자기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 애기 얘기할 때는 항상 지지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너 혼자 밥 먹어 너 혼자 옷 입어 너 혼자 가방 메라 이렇게는 니 지지 치 밥 니 지지 천 이즈 니 지지 베이벌 이렇게요 지지는 자신 능력 강조할 때 지지 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 글은 약간 혼자 할 수 있지만 약간 외로워요 불쌍해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말투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능력 자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지지 바라바라바라 예를 들면 중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독화예요 그러면 지지 이렇게요 이 글은 쇠는 재미없어 친구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글은 쇠예요 이런 차이 아시죠 科기 도 파다 창 도 헌 도 공주 科기 도 파다 창 도 헌 도 공주 과학 기술 발다로 많은 독구를 만들어내고 科기 과학 기술 파다 발다 성진구 는 파다 고자 파다 고자 발다 나라로 얘기해요 성진구 파다 고자 발다 하다 창 창 창 창 조 하다 만들다 공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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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科기 도 파다 창 도 헌 도 공주 과학 기술 파다 로 많은 독구를 만들어내고 一个 는 조 는 조 헌 도 공주 一个 는 조 는 조 헌 도 공주 환자 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여기서는 지지 파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왜 一个 사용해요 사실 이 말투는 강조 한 명 사랑 강조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기는 한 명 강조 한 거예요 한국어 번역할 때는 혼자 소요 스스로 이렇게 단시 단시 예 헌 容易 간 도 비베 수 랜 비룩 디 거 높아 지다 늘어났다 샤 류 샤 류 효 류 효 류 샤 류는 명사에 효 륥 있다 요 샤 류 효 류 없다 매 샤 류 단시 수 랜라와 단시 연겹 써요 수 랜라 비룩 몇 번 얘기했어요 중국어 하지만 얘기할 때 랜라와 단시 연겹 수 랜 비룩 몇 번 얘기했어요 중국어 하지만 얘기할 때마다 수 랜 랑 같이 연겹 수 비룩 비룩 이렇게 효 류는 높아지지만 단시 예 헌 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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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이 회사 다니때부터 계속 피곤했어요. 그러면很疲累,很疲累해요. 虽然这样提高了效率, 但是也很容易感到疲累. 交际 능리也慢慢下降了. 交际 능리也慢慢下降了. 交际 능리, 규체, 사귀다는 뜻이에요. 능리, 능력. 규체력도慢慢 갈수록 점점이 떨어지다. 下降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능리下降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능리下降는 능력 떨어졌어요. 수준이 떨어졌어요. 交际 능리也慢慢下降了. 규체력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一个人也能做, 现在很多工作都能自己完成, 科技的发达, 创造了很多工具. 一个人就能做很多工作, 虽然这样提高了效率, 但是也很容易感到疲惫, 交际 능리也慢慢下降了. 45 你最近看过书吗? 你最近看过书吗? 최근 책을 읽어봤어요? 구원을 해본 적이 있다. 뭐 뭐 해봤어요? 책을 읽었어요? 요즘에? 我最近没时间看书. 我最近没时间看书. 没时间 시간 없다. 뭐 뭐 할 시간 없다.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저 요즘 책을 읽을 시간 없습니다. 其实, 我应该多看一些 对人生有帮助的书. 其实, 我应该多看一些 对人生有帮助的书. 사실은, 我应该, 应该呢, 해야 한다. 더 많이 뭐 뭐 하세요. 看, 보다. 一些, 수양이 부르면 얘기할 수 없을때는 一些 얘기할 수 있어요. 一点 보다, 수양이 좀 많다. 对人生, 对 뭐 뭐有帮助. 뭐 뭐에, 두은비 턴다는 도시에요. 뭐 뭐에, 두은비 턴다. 对人生, 인생에, 두은비 턴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응, 인가, 해야 한다요. 可是, 工作太忙了. 可是, 工作太忙了.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요. 太忙了, 太忙了. 너무 엄청, 마지막으로, 바트지 마세요. 好不容易, 休息一会儿, 也很容易, 被手机吸引. 好不容易, 休息一会儿, 也很容易, 被手机吸引. 好不容易, 쉬지 않게, 목, 철롱, 이해해도 돼요. 쉬지 않게, 休息一会儿, 장간 쉬다, 쉬지 않게, 休息 쉬다, 一会儿 장간, 중 쉬다, 장간 쉬어 도, 很容易, 容易, 쉽게, 好不容易, 와, 容易, 반대 말으로 들 수 있어요. 容易 쉽게, 被手机吸引, 被, 뭐 뭐 시인, 被, 뭐 뭐 시인, 시인, 이 글다, 글다는 뜻이에요, 被, 뭐 뭐 시인, 뭐 뭐에, 글고 갔다, 뭐 뭐에, 글고 갔다, 글이다, 被, 비, 소지, 시인, 핸드폰에 글고 갔다, 容易, 비, 소지, 시인, 핸드폰에 글고 싶다, 好不容易, 休息一会儿, 也很容易, 被, 소지, 시인, 목, 철롱, 쉬어도, 핸드폰에 글기 쉬어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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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날 치는 들다, 들자마자, 忘了 시간, 시간을 잊졌다, 일拿起手机, 就忘了 시간, 핸드폰을 들자마자, 시간을 잊졌다, 요 시간的话, 워흥想好好看书, 요 시간的话, 워흥想好好看书, 시인 이 이ис 명, 체글 잘 이고 싶다, 시인 이 이ис 명, 요 시간的话, 워흥想 뭐 뭐하고 싶다, 하하, 철 뭐 뭐하다, 看书, 체글 이다, 시인 이 이ис 명, 체글 잘 이고 싶다, 시인 이 이ис 명, 요 시간的话, 워흥想 뭐 뭐하고 싶다, 하하, 잘 뭐 뭐하다, 칸 수 책 이다, 시인 이 이ис 명, 철을 잘 이고 싶어요, 더 쉬시 이슈, 대 지지 지 유 방주的 지시, 더 쉬시 이슈, 대 지지 지 유 방주的 지시, 자신에게 도움비되는 지식을 마닝 습득해야 한다, 더 쉬시 마닝 뭐 뭐하다, 철을 잘 이고 싶다, 시인 이 이ис 명, 요 시간的话, 워흥想 뭐 뭐하고 싶다, 하하, 잘 뭐 뭐하다, 칸 수 책 이다, 시인 이 이ис 명, 철을 잘 이고 싶어요, 더 쉬시 이슈, 대 지지 유 방주的 지시, 더 쉬시 이슈, 대 지지 유 방주的 지시, 자신에게 도움비되는 지식을 마닝 습득해야 한다, 더 쉬시 마닝 뭐 뭐하다, 쉐시 학습, 공부, 이슈 좀, 수량이 분명히 얘기하기 싫을 때, 얘기할 수 없을 때, 이슈를 대신하시면 돼요, 더 쉬시 이슈, 자신에게 도움비되는, 대 지지 유 방주, 그냥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대 지지 유 방주, 자신을 도움비만닝 된다, 자신에게, 대 지지 유 방주, 자신에게 도움비만닝 된다, 대 지지 유 방주的 지식, 지식, 자신에게 도움비되는 지식을 마닝 습득해야 한다, 대 지지 유 방주的 지식, 더 쉬시 이슈, 대 지지 유 방주의 지식, 두 명은 되는, 대 지지 유 방주, 대 지지 유 방주, 대 지지 유 방주, 45, 너 최근看过 책吗? 너 최근看过 책吗? 너 최근没 시간看 책, 사실, 我应该多看一些 대人生有 방주的 책, 可是工作太忙了, 好不容易休息一会儿, 也很容易被手机吸引, 一拿起手机, 就忘了 시간, 有 시간的话, 我很想好好看书, 더学习一些 对自己有 방주的知識, 非常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5개 나머지였어요, 저 시간 있을 때는, 꼭 올려드릴게요, 영상, 好, 好, 我们下次再见, 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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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拜拜,